세상에 모든 레몬을 모아둔 것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랑방의 새로운 향수 거린 카프리의 론칭 현장입니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레몬이 얼마나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는 상큼한 걸까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자라난 레몬 에센스를 가득 넣었어요. 거린 카프리, 서문대로 과짐이 가득한 향수입니다. 상막한 도심 한복판에 낯선 풍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이곳은 클로란이 서울시와 히마랍처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심 속에 식물 정원이 자리 잡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클로란에서 진행하는 베테니포 체인지라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렇게 정원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클로란의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콧바람 쐬려오세요. 보습장인 브랜드죠? 이곳은 라네즈의 글로벌 릴레이 팝업스토의 현장입니다. 라네즈의 효자템, 워터뱅크 에센스와 워터뱅크 크림을 로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이곳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10개 도시에서 릴레이 팝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곳에서 릴레이 팝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